괴상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팔괴는 지금까지 모두 등장했습니다. 팔괴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핀다면 64 괴상을 해석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다룰 괴상은 택과 산인데요. 산은 덩어리, 몸체, 커다란 것, 잠자고 있는 아이, 동작이 멈춰있는 것, 믿음직한 것 등입니다. 택은 연못과 같은 것으로 방, 그릇이나 주머니, 자루, 서랍 등에 해당합니다. 모두 담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못은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혼란스러운 물은 연못에 이르러 정착합니다. 연못은 그 자체로 행복이나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그 속의 물이 평화로울 것이고 그로써 행복할 것입니다. 연못은 어머니의 자궁 속이나 아늑한 방이고 안정된 공간입니다. 산 위의 연못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연못은 물을 모아놓은 곳이므로 그 물은 아래에 있는 산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잠자는 어린아이에게는 덮어줄 것이 필요한데 담요나 이불 등이 바로 연못의 기능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기운을 공급하는 것이 연못입니다. 사랑도 연못의 기능을 하는데요. 사랑받는 사람은 연못의 보호를 받는 물과 닮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고향, 조국 등도 그 안에 사람을 덮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연못은 물을 담아놓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산 위의 연못이 바로 그렇습니다. 언덕 위의 집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을 잘 배려하는 성격을 지닌 것은 사람을 감싸주는 연못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긍정적인데 이는 남의 마음을 잘 수용한다는 뜻에서 연못과 같은 성격이라 할 것입니다. 연못은 내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고집이 없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연못은 또한 상처를 돌보는 의사와도 같은 바 환자가 그의 배려에 의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성격, 어머니의 마음도 모두 연못에 해당하고 있는 세상을 부드럽게 하며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하늘에 신이 있다면 그 또한 연못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산상유택함, 군자의 허수인 이는 연못처럼 포용력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보량이 넓다는 말은 포용력이 있다는 뜻과 다름 아닙니다. 마음이 넓다는 뜻으로 그곳에는 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외는 힘차게 활동하는 모든 존재를 상징합니다. 청년들의 움직임은 매우 강력합니다. 군인들의 행진도 당당합니다. 이런 것을 뇌라고 합니다. 남자의 걸음걸이는 뇌, 여자의 걸음걸이는 풍에 해당합니다.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반면 군인들의 자세는 육중하고 강직합니다. 대체로 모든 동물이 뇌에 속하는 반면 식물은 풍입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단체로 움직이는 것 등이 뇌이고 무기나 공격, 날카로움도 뇌에 속합니다. 하늘 높이 나는 전투기나 독수리가 그렇고 말을 타고 이동하는 기병대나 경찰, 군인, 높은 탑, 농기구 등 천천히 음미하면 같은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발이 뇌에 해당되고 음악에서는 군가나 행진곡, 악기에선 타악기가 해당합니다. 대화에서도 내용이 분명하면 뇌이고 결단력 있는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나 강력한 힘, 법원의 판결, 군대의 명령, 단체의 규율도 뇌에 해당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유연하고 외부로 통해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이나 소식, 도로, 부드러운 손길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와 풍을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외가 풍 위에 있다는 것은 자동차가 평탄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고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돛담배가 순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 바람을 타고 잘 올라가는 것도 매풹항에 해당하고 주식 가격이 잘 올라가고 있을 때나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도 다 같은 뜻입니다. 유행을 타거나 인기가 높아지거나 아이가 잘 자란다거나 직장에서 진급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매풹항인데요. 이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시류를 타는 것입니다. 운명도 잘 풀릴 때가 있는데 이는 좋은 기운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 순탄하고 계약이 유지되고 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도 모두 매풹항인데 이는 외가 풍에 힘입어 잘 움직여 나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가야 할 길이 있고 제 길을 따라 잘 가고 있는 것이 뇌풍항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괴상을 보고 취할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뇌풍항 군자의 입불역방 바람에 얹혀 순탄하게 나아가는 것이 항이니 군자는 굳건히 서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자주 바꾸면 일이 성사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되고 있을 때는 방향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방향을 바꾸지 않아야 될 상황을 잘 살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차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은 일단 정상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성인의 가르침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제 길을 따라가며 일이 무르익도록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괴상은 순탄한 흐름 속에 군자가 취할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은 그 무엇도 성취할 수 없는 법입니다. 잠수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행방이 묘연할 때 일컫는 속어입니다. 행방불명하고는 다른 개념인데요. 잠수를 타는 건 스스로 그 행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주역의 괴상으로 말하면 천산돈으로 하늘은 멀리 달아나고 산이 그것을 쫓아갈 수 없는 형편을 보여줍니다. 하늘이란 원래 멀리 떠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산과 비교될 때는 도망간 모습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앞서 산천대축 괴에서는 하늘이 갇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의 대형 금고도 이런 모습이고 솥뚜껑 속에서 끓고 있는 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면 천산도는 금고가 텅 비어 있고 솥뚜껑 아래 아무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괴상이란 상하로 구성되어 있어 위아래의 괴상을 비교하여 음미하는 것이 괴상 해석입니다. 천산도는 흔히 응거를 뜻하며 모양을 보면 하늘은 멀리 달아났고 산은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산이란 게 원래 땅바닥에 엎드린 존재이지만 위에 있는 하늘과 비교하면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삐졌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화가 나서 말문을 닫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세상으로 천산돈입니다. 산처럼 굳게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 이해해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이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 사회란 게 어느 정도까지는 소통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밀을 갖는 것이니 자기를 은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소통을 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만사가 싫어서 응거하는 사람은 이 또한 작정하고 숨는 것이니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숨는 것, 달아나는 것은 천산돈에 해당합니다. 소인배가 고집을 부리며 자기를 굳게 지키는 것도 천산돈입니다. 소인배의 소통 거부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인배들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옹졸한 태도를 보여 남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소통하기 싫으면 응거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 나서면 소통이 인격입니다. 화해한다는 것도 소통이라는 의미이니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화해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자기 자신을 고치기도 싫다면 소인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이는 세상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위 사람들로선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소통은 인격과도 통합니다. 물론 부부싸움 뒤에 가출해버렸다고 인격결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대화로 해결하면 좋을 것입니다. 주역의 괴상은 선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형상 그 자체를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그 형상에서 상징을 발견하고 의미를 밝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역 공부입니다. 공자는 천산돈에 대해 평범한 적용을 선택해서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천하유산돈, 군자이, 원소인, 불악이엄 군자는 소인을 멀리하되 미워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린다. 공자는 천산돈 상황에 대해 소인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은거자의 지침보다는 현실의 상황을 중시한 것입니다. 숨기만 하는 소인, 이기적인 소인을 멀리하되 또한 거리를 두면서 가르치하는 뜻입니다. 공자는 다른 곳에서도 소인을 멀리하라고 가르쳤지만 주역의 괴상을 통해 더욱 간곡하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니 자신을 폐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늘과 우레에 대해서는 천례무망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무망괴에서는 우레가 하늘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외천대장괴에서는 우레가 드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레는 비행기나 독수리 등을 나타내며 이들이 마음껏 상승하는 것을 뜻합니다. 승승장구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영웅이 위험을 떨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권력자의 높은 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우레는 권위, 강력함,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것, 목표를 완수한 상태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정치인이나 가수, 선수 등이 그렇고 군자의 학식도 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외괴상이 양을 누르고 위로 치솟는데 아래에 있는 천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누구든 높은 곳에 이르면 상승하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마침에 성공하여 위세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대한 승리도 이와 같고 인류가 진화의 대열에서 모든 자연계의 생물을 넘어선 것도 이와 같습니다. 품위가 있거나 고귀한 사람은 마치하늘 위에 우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러러본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공자는 강해지기를 쉬지 말라고 건의천 괴에서 가르친 바 있는데요. 그 힘이 표출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일부러 꾸밀 필요 없이 저절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함이란 스스로 있는 것이지 가짜로 만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영웅인 채하는 소인배가 참으로 많습니다. 말보다는 행궁입니다. 자식을 가르치는데도 부모가 스스로 위대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한때 세상을 휘젓고 살아온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대부분 한 번 날아 구만리를 가고 참새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동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대함을 일으켜야 할까요? 대상이 갖는 무수히 많은 상황 중에서 공자가 바라보는 위대함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래제천상 대장 군자의 비례불리 군자는 이 괴상을 보고 예의가 아니면 행치 않는다는 뜻인데요. 공자는 사람이 예의를 지키는 것도 위대함의 하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공자는 천하의 대업에 관해 말하지 않고 예의의 위대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의에는 아름다움, 위엄, 사랑, 질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주된 사상 중 하나입니다. 온 세상이 예에 바르다면 사회에 질서가 생기고 그런 사회는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는 땅입니다. 화는 밝음인 바 땅이 점점 밝아오는 것을 화지진 괴상으로 표현합니다. 희망의 아침,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는 자발적으로 쉬지 않고 이동하는 존재로서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주는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됩니다. 화지진은 진취적인 것을 뜻하고 이는 군자의 발전과 닮아 있습니다. 일찍이 공자가 말한 군자 상달은 빛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는 학인이 본받아야 하는 것이 빛이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인생의 발전을 위해 고향을 떠나 더 넓은 곳으로 향하기도 했는데 이 모습이 화지진입니다. 대학에 합격하여 인생의 출발에 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를 즐기는 모습도 화지진에 해당합니다. 이 괴상은 왠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도 이 괴상으로 표현하니 괴상의 선악은 없는 법입니다. 화지진으로 표현하는 인생의 종말은 실은 끝이 아니고 더 높은 세계로 발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화지진은 넓음을 향한다는 뜻이 있고 먼 곳에 사는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이 괴상입니다. 화지진은 휴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 모습인 바 수면을 취하고 있는 수천수와 대비됩니다. 세상 일은 쉬고 나아가는 법, 안에서 준비하고 밖에서는 성취하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세계를 찾아 서부로 떠났습니다. 인류는 먼 아프리카에서 발언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바 이 모습이 화지진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우주를 향해 이 괴상의 뜻을 펼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화지진은 발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이런 기상이 없으면 우울에 빠지는데 인간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더 먼 곳으로 향함으로써 마음도 밝아집니다. 침체의 반대말로 활기차다라는 말이 있는데 활기찬 것이 바로 화지진입니다. 수는 우리 몸입니다. 그곳에서 생명력인 화가 생성되고 밖으로 발산합니다. 의욕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도 화지진을 사용하니 온 세상에 이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실패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새로 일어서는 기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피닉스라는 새가 나오는데요. 이 새는 죽은 채에서도 살아났다고 합니다. 화지진의 진술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화지진입니다. 인류는 본래 다른 동물에 비해 투지가 월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속성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진화시킨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는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이기고 나서야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 말고 부딪혀봐야 하는 것입니다. 탐험가들은 승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진하고 봅니다. 난관은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우선은 나서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이는 용기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공자는 인간의 덕목으로 지혜, 사랑 그리고 용기를 내세웠습니다. 용기란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로써 문명을 이룩하고 온 세상에 우뚝 섰습니다. 아직 저 우주가 남아있지만 인류는 끝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명출지상진, 군자의 자조명덕 군자는 밝은 덕을 스스로 밝힌다. 나아가고자 하는 정신은 스스로 갖추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도 스스로 갖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서고 다음에 성취합니다. 이것이 전진의 본질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가 지나가도 못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미련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것이지만 사람의 어리석음을 밝지 못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경몽둥이란 말도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마구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그러할 때가 있고 세상이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지화명이 있는 어둠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지목매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밤이 되어 어둡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괴상을 보면 빛이 땅 아래로 꺼져 있습니다. 그저 어둡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는 슬슬 물러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공부한 화지진 괴와는 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역이란 팔괴가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뜻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차분히 생각하면 주역의 괴상이 성립하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아직 빛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역의 괴상은 처음부터 심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것부터 시작하여 차차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와 비슷합니다. 초창기의 인류는 아직 지식이 발달하지 않아서 세상살이에 어두웠습니다. 이것을 지화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옛날에는 인간이 무지하여 즉 어두워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을 해치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둠에서 빛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인류는 온 세상의 어둠을 떨쳐낼 것입니다. 밝음은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어두우면 나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둠에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잠을 자고자 할 때는 어둠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비밀이 있는데 비밀이 바로 지화명의입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사생활이 있고 이를 남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 이를 지화명의로 표현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입지중 명이 군자이 이중용의 이명 군자는 대중을 대함에 있어 어둠을 이용해 밝게 한다. 세상일은 어두운 대로 내버려 두어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밝으면 해가 되는 수도 있는 법입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감출 것은 감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너무 따져서도 남의 잘못을 너무 드러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밝음은 서서히 일으켜야 합니다. 그뭄이 지나면 달은 서서히 밝아옵니다. 사람은 고생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잘못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둠은 나중에 더 큰 밝음을 줍니다.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조금은 눈감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밝음을 추구하면 백성은 오히려 숨어서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을 나눌 때도 상대방에게 너무 오름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눈감아 주거나 보고도 못 본 채 함으로써 문제가 저절로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둠으로써 밝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다소 난해하지만 어둠을 없애는 것은 서서히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이 괴상은 불길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굴길은 어딘가에 붙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것은 근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화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는 덩어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뭉쳐있는 것을 말할 때 화를 사용하며 반대로 끊어짐, 가루, 개별적 움직임 등은 수로 표현합니다. 나무의 뿌리에는 흙덩이가 뭉쳐있는 것으로 나무가 풍이고 흙은 화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풍화가인은 소속, 단체 등을 뜻합니다. 괴명이 가정인이라고 했는데 가정만큼 단단한 소속이 어디 또 있을까요? 가풍이란 말도 있는데 이는 가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말합니다. 가문이 화이고 거기서 가풍이 나옵니다. 이것은 불덩이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과 닮아 있습니다. 어딘가에 실오라기 같은 것이 붙어서 납풀거리는 모습, 깃발이 바람에 나붙기는 형상, 머리숱이 수북한 사람, 특정 상표가 붙어있는 물건, 임시로 붙어있는 벽보 등의 같은 뜻이 있고 어머니의 따뜻한 기운, 인격자의 느낌,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유치원, 국적을 알려주는 여권, 장식을 위한 물건 등 우리 주변을 보면 어딘가에 붙어서 존재하는 사물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귀걸이 장식, 어른의 수염, 접착제로 임시로 붙여놓은 것, 상품의 덤으로 끼워주는 물건 등이 모두 풍화가인에 해당합니다. 세상 만물은 거의 모두 연계되어 존재함으로 안정하게 됩니다. 달은 지구의 만유인력으로 연계되어 있고 지구는 태양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멋을 내기 위한 부가물도 이런 뜻이 있고 스포츠 선수들의 팀, 사람을 배웅할 때 흔드는 손짓, 광고음악이나 장식품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역의 괴상을 통해 만물의 유형이나 뜻 그리고 닮음 등을 규명함으로써 천지의 작용을 단순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괴상들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사물이 존재하면 괴상을 통해 그 상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상징이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우주 대자연의 움직임에는 목표가 있고 그것이 상징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자는 풍화가인이라는 현상을 보며 취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풍자 화출가인 군자이 언유 무리행 유항 말에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의 뜻이 있고 행동이 궤도에 어긋나지 않아야 세상은 질서가 잡히는 법입니다. 근거 있는 말과 의미 있는 행동이 사람 사는 모습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이 괴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형상입니다. 태기 바다이고 화는 태양입니다.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희망찬 시작을 보여줍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남녀도 이와 같은 뜻입니다. 아름답고 밝은 출발을 보여주는 것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출세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청년의 모습,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 등 좋은 느낌을 주는 출발은 모두 이 괴상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결혼 후 원가족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화는 그동안 살았던 가정입니다. 있던 곳에서 떠나는 것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살이 활을 떠나는 모습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인류 초창기 어떤 현자가 화태교를 본떠 활을 발명했다고 원전은 전합니다. 오늘날 총이나 대포, 미사일 등도 같은 형상입니다. 화살이 활과 총알이 총과 한때 함께 있다가 때가 되면 있었던 곳을 떠나듯이 때가 되면 만물은 이처럼 있었던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떠나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이 사람은 이미 떠날 수밖에 없는 사연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자가 동지를 떠나는 것도 같은 모습으로 만물의 운행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는 법입니다. 때가 되면 그토록 다정했던 부부마저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만난 자는 반드시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내면에는 새로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현상이 무너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을 미리 짐작하면서 살자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이 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군자는 이 괴상을 보고 가틈에서 다름을 본다는 뜻으로 편안할 때도 이 길을 잊지 말아야 함을 표현했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솥뚜껑 아래에 있다가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하던 중 솥이 넘칠 수 있으니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가틈에서 다름을 보는 것은 현자들이 미래를 보는 방식입니다. 헤어짐, 변화, 이탈 등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화태교 괴상은 큰 것을 바라보되 잡다한 마음은 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괴상은 수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 뜻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수는 물입니다. 뿌한 구름이나 습기, 안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의 분자 구조가 H2O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규정할 때 그 성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주역에서 중요한 것은 사물의 외부에 나타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있다면 이것이 그늘을 만든다거나 기둥을 이룬다거나 하는 점을 고려합니다. 그 성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그것이 어떤 분자로 이루어졌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역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주역을 무엇에 쓸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역을 어느 정도 터득하면 우주 대자연의 모든 작용의 틀을 알 수 있으며 사회의 기능이나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뜻이 잘 안 보이던 사물들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성인의 지혜를 이룰 수 있으며 천지와 나란히 그 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의 뜻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늪, 함정, 난관, 침체, 사막, 추위 등이 있는데 생각하면 아주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산을 보겠습니다. 이는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물체 등을 뜻합니다. 사람의 몸이나 단체, 자동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과 수를 합친 수상권의 형상으로는 난관 속에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나 기업체, 병 때문에 거동을 잘못하는 신체, 기울어져 가는 사업에 대책 없이 주저앉은 상황, 물에 빠진 사람, 포위되어 있는 군대, 온몸이 넝콜에 묶인 상태,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이 몸이 무겁다고 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수상권 괴상을 다른 괴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뜻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화택교를 공부했는데 이 괴상은 가볍고 힘이 넘치는 형상이었습니다. 화는 밝음, 가벼움이고, 택은 활력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반면 수는 어둡고 무거운 모습이며, 산은 기력이 탕진되어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수상권은 화택교와 정반대의 형상으로 그 뜻도 반대임은 당연합니다. 주역의 괴상은 원래 형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형상이 반대이면 뜻도 반대가 됩니다. 이는 매우 편리합니다. 괴상 32개로서 64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상권의 뜻이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사물은 반대의 것과 비교하게 되면 그 정체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괴상 화택교는 떠날 수 있으나 수상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수상권은 게으르고 힘없고 나쁜 운을 만난 것입니다. 수는 나쁜 운을 상징합니다. 수는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혹독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부름과 무능, 이로써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운이 떠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공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자의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산상유수건, 군자의 반신수덕 이런 상황에서 군자는 행동을 고치고 인격을 닦으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행동을 고치하는 것은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격을 닦으라고 하면 강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이리저리 강구하라는 것이고 더욱 힘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운명만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앞서 건이천 괴상을 공부하면서 공자는 군자는 스스로 강해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인생은 강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연해지고 또한 강해져야 한다는 게 바로 세상 사는 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좀 약한 표현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애써 본다는 뜻일 뿐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방법을 바꿔봐야 합니다. 반신수덕 이 간단한 말 한마디에 성인의 자상한 배려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고치고 또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팔괴수는 혼돈, 혼란, 어둠, 난관 등의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소 미묘한 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가 위쪽에 있을 때 그 성질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룰 괴상 뇌수에서는 수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수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수레주는 어떤가요? 이 괴상은 혼란 속에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수가 위에서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수는 본래 아래로 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수가 음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레준 괴상에서는 수가 뇌 쪽으로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는 혼란이 다가와서 뇌를 감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괴상 뇌수에서는 수가 아래로 쳐져 있어 혼란이 물러나는 형상입니다. 홍수가 난 뒤 물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물이 위에서 내려올 때와 아래로 빠져나갈 때는 모습이 매우 다릅니다. 이제 산을 보겠습니다. 이는 뇌와 비교될 수 있는데요. 뇌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산은 침체되어 있는 모습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정지한 자동차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레주는 험란 속에서도 애쓰는 모습이지만 수산건은 험란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뒤집히면 즉 해결되면 수산건에서 산수목으로 변합니다. 수의 위치에 따라 뇌와 산의 뜻이 바뀌는 것입니다. 산이든 외이든 수위에 있어서 고난을 멀리하고 있지만 외는 산에 비해 험란한 탈출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의 괴상들은 괴가 뒤집어짐으로써 뜻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수에는 수산건이 뒤집어진 것이고 한편으로 풍화가인과 뇌수에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풍화가인과 뇌수에는 모양이 반대이므로 뜻도 반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에는 비슷한 말도 많고 반대말도 많아서 뜻을 정밀하게 가리기에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언어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논리 전개에 있어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근원이 되는 단어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괴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사물의 정의와 작용 등이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만물의 뜻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풍화가인과 뇌수에를 보겠습니다. 앞서 공부한 풍화가인은 소속되어 있거나 잡혀있는 것 등을 나타냅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소속되어 있는 것은 모두 풍화가인입니다. 반면 뇌수에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뇌수에는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난관에서든 일에서든 가정에서든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탈출은 뇌수에입니다. 괴명이 해인 것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물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도 한 곳에 잡혀있지 않고 벗어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에 공자는 설명했습니다. 뇌우자케, 군자이, 사과유죄 여기서는 수를 비로 표현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려가는 물을 비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원문의 뜻은 뇌수의의 괴상을 보고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가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면 백성의 생활은 더욱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아 감사합니다.